반전 전주 오늘은 컨셉 종작 봉작 컨셉이에요 방은 별로 막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요. 제 사진을 보면서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약간 어 나 김민아야 약간 이런 진짜 괜찮아요. 아 혼자? 아 죄송해요. 5분 만에 특권을 받고 여기서 뭐 대비면 언니 붙잡고 해, 언니 붙잡고 해가 있어서 괜찮냐고 물어봐서 계속 소망했어요. 몸매가 좋아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점심 잘 자죠. 몸매가 좋아요. 워 워 워 야! 우 베 베 듣고 싶지 않고 싶잖아 나 나 나 어 이런 여전 본 적 없잖아 나 나 나 같은 애는 나 나 나 같은 애 나 나 나 같은 애 어때? 어? 어? 빠빨리빨리 시간 맞춰 누가 불러 솔직하게 말해 내게 다 다 다 이런 느낌 참이라고만 맨날에 인터넷에다가 실제로 화가가 그림 그리는 영상 이런 거 다 찾아봤고 Tell me that you want me So I'm ready 너무 해 아무 말 못 하는데 Oh 날이면 날마다 오지를 않는 단 한 번의 기회야 지금 당장 날 좀 제가 맡은 역할은 셀카 중직자 역할이었는데요 네 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제가 사실 셀카를 못 짓기로 근데 제가 사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매체 갈 때 우선의 카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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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있어야 이게 딱 사랑을 쟁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나같은 애 어때? 네 나는 예 나같은 애 나라같은 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오늘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약간 저 꽃이에요 저 꽃 속에 꽃 속이 미비야 며칠의 여자애기나 이런 여전 본 적 없지 난 나 같은 애는 나 같은 애는 힙합 빠져서 이런 아름다움을 혼내는 그런 촬영을 했고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많은 카메라들과 이제 샤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에요 제가 모델 콘셉트인데 360도 카메라 비법을 이용해서 촬영했어요 영상 편지 남겼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보고 감독 받아서 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멤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불안해요 사실 진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을지 먼저 가서 좀 한 입 자고 있을 테니까 여유롭게 하봐 오늘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너 마지막에 남았어 리즈 찍고 와요 아홉 가지 매력을 가진 아홉 소녀들의 매력이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정말 잘 드러날 거예요 가장 잘 보여요 아홉 가지 매력을 꾸눌 수 있는 그런 노래죠 뮤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즐거웠습니다 저희 대박 날 것 같아요 징조가 보입니다 나갔을래 아이고 고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나갔을 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주세요 재미있게 해 보겠습니다 배고파 반짝 나갔으면 어때? 난 나 같은 애 난 나 같은 애 어때? 신나게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